온 나라의 커다란 관심과 세계의 이목을 모으며 진행된 제3차 사오리공 국민예술축전은 우리의 주체 예술, 선군 예술의 위력을 힘께 시위하고 드디어 막을 내리게 됩니다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이 더 뜻깊고 의의 있는 높은 수준에서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다는 것을 굳게 확신하면서 제3차 사오리공 인민예술축전의 폐막을 선언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